강아지 배에 배스가 보인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종량입니다. 유선을 따라서 메스가 형성되기도 하고 물컹물컹하다면 지방종을 의심할 수도 있고 피부에 종량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유선종량입니다. 유선종량은 중성화하지 않는 앙컷에서 다발하며 5살에서 10살 이상의 강아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5살 이하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앙컷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드물게는 수컷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량은 주로 적꼭지 주변에 발생하며 초기에도 만졌을 때 덩어리가 잡히기 때문에 평소 강아지 유선을 만지면서 메스가 잡히지 않는지를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와 구름이 섞인 유즙이 분비되거나 배와 가슴에 피가 배어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종량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예방효과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첫 발전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99.5%를 예방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발전 이후부터는 예방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선종량은 조기에 발견했을 때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유선의 메스가 잡히는지 자주 확인해주시고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없다면 빨리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는 것은 지방종으로 피부 밑에 지방이 뭉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만졌을 땐 물렁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통증이 없습니다. 원인이 정확하진 않지만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고 비만이거나 식습관이 좋지 않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지방종은 천천히 크고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지 않는데 발생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너무 클 경우 불편함을 줄 때는 제거 수술을 합니다. 유두종이 발생해도 작은 혹도는 큰 덩어리가 보이는데요. 유두종은 사마귀라고 보호자들 사이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사마귀처럼 작은 혹이 튀어나오거나 콜리플라워 모양으로 튀어나온 덩어리가 보이며 유두종을 의심할 수 있고 이것은 노령견에서 다발하며 몸 전체에 발생하며 대개는 구강해서 잘생깁니다. 배에 혹이 튀어나와 있는데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며 탈장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탈장은 장기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배꼽탈장입니다. 강아지 배꼽은 우리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기도 하는데 강아지 갈비뼈 아래와 생식기 사이에서 볼 수 있고 크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꼽이 크게 돌출되어 있다며 배꼽탈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배꼽탈장은 탯줄 구멍이 제대로 다치지 못하면서 장이나 지방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선전적으로 그 부위의 근육이 약하거나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끼 때 구멍이 1cm 미만이면 성장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다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지방이 빠져나왔을 때도 수술을 하진 않지만 장기가 빠져나오게 되면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평소에 반려견의 배를 만지면서 손에 걸리는 게 없는지 유두의 메스가 잡히지는 않은지를 자주 확인해주시고 만약 블록한 것이 걸리면 통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덩어리의 크기나 색, 모양 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행동이나 식욕의 변화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면 악성종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혹 같은 게 배 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도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주세요. 강아지 몸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자주 스킨십을 하면서 몸에 혹이 남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자주 아이와 스킨십을 통해서 애정도 확인하시고 아이의 건강도 살펴봐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배에 혹이 보인다면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다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페리지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